붕어가 등장하는 꿈은 꿈 해몽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붕어는 물고기 중에서도 민물에서 쉽게 발견되는 어종으로 꿈에서 나타나는 물고기들은 대체로 재물, 운세, 감정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붕어 꿈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하며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물운의 상승, 심리적 변화 또는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붕어 꿈은 다양한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붕어가 상징하는 것은 꿈꾸는 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물고기가 지니는 재물, 운세 또는 감정의 흐름과 관련된 상징이 중심이 됩니다. 붕어는 꿈 속에서 대체로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붕어는 민물에서 쉽게 번식하고 자라기 때문에 꿈에서 붕어가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기회나 금전적인 운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붕어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물속을 헤엄치는 꿈은 특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금전적 이득이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감정의 흐름이나 무의식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붕어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는 꿈은 자신이 내면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물속에서 붕어가 고통스러워하거나 움직임이 둔한 꿈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억눌려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붕어는 민물에 서식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번식하는 생명체로 꿈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 또는 성장과 번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붕어가 새로운 환경에 놓이는 꿈은 꿈꾸는 이의 삶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중요한 변화가 다가올 것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 변화는 긍정적인 발전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붕어는 물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이 꿈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물고기의 건강 상태는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붕어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꿈에 등장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거나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붕어가 아프거나 죽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건강에 대한 우려나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가능성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붕어가 건강하게 물속을 헤엄치는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해석을 가집니다. 이는 재물운이 상승하거나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붕어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평온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붕어를 직접 잡는 꿈은 금전적 이익이나 성취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예상하지 못한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붕어를 성공적으로 잡는다면 이는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거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붕어가 죽는 꿈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재물운의 하락이나 건강 문제 또는 중요한 기회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붕어가 건강하지 않거나 죽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자신의 감정 상태나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할 수도 있으며 삶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붕어를 먹는 꿈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과 연관되어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붕어를 먹는 것이 불편하거나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붕어를 물에 풀어주는 꿈은 자유와 해방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이 겪고 있던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억눌린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붕어를 방생하는 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행운과 함께 돌아올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한 마리 이상의 붕어가 꿈속에서 나타날 때 이는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 마리의 붕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바방면에서 운이 따르거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는 자신의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붕어를 잡는 꿈을 꾼 한 상인의 사례 한 상인은 꿈속에서 큰 붕어를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었고 그 거래가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붕어를 성공적으로 잡은 그는 곧 거래가 성사되었고 그로 인해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금전적으로도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붕어가 죽는 꿈을 꾼 한 여성의 사례 한 여성은 꿈속에서 붕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으며 마음이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붕어가 죽는 꿈은 그녀의 불안한 건강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그 후 그녀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에게 건강에 대한 경고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붕어를 방생하는 꿈을 꾼 한 자선가의 사례 한 자선가는 꿈속에서 붕어를 물속에 풀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여러가지 자선활동을 계획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선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붕어가 잉어로 반한 꿈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여 부자가 될 짐초 자게 시작하여 크게 성공할 것을 암시하는 길몽 금붕어끼리 입맞추는 것을 본 꿈 강한 연애운의 상승으로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단꿈을 꾸게 될 짐초 결혼, 결합, 만남, 계약 등을 암시하는 길몽 저수지에 붉은 금붕어가 있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꿈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하나 듬직한 아들로 잘 아들로 시댁에선 귀한 장남을 얻을 태몽 저수지에 붕어를 기르는 꿈 교육사업에 투자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거나 증권 등에 투자를 하게 됨 사업, 증권 등에 투자를 하게 된다 금붕어를 보는 꿈 금붕어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자신의 존재나 능력, 창작품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금붕어에 대한 꿈 금붕어에 대한 꿈은 행복, 인기인, 인기상품 등을 의미한다 연못 가운데서 금붕어가 놀고 있는 것을 본 꿈 노래방이나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어 즐거울 일이 있고 이 소식이 찾아옴 큰 붕어 한 마리를 손으로 잡아 두 팔로 껴안는 꿈 높은 지규를 갖고 다복함을 누리거나 작가가 될 아이를 낳게 된다 금붕어에 관한 꿈 독신자가 금붕어 꿈을 꾸면 부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기혼 여성일 경우 이혼을 암시하며 어항에 있는 금붕어는 돈이 풍족해진다는 암시이다 금붕어가 연못에서 놀고 있는 꿈 동청애나 연예인들이 모인 곳에 귀공자로 참석하여 풍악을 울린다 이 소식이 온다 어항 속에서 예쁜 금붕어가 놀고 있는 꿈 딸 태몽 눈이 까만 금붕어를 보거나 좋아지는 꿈 딸을 낳을 꿈이며 눈이 크고 까만 귀여운 딸을 얻게 된다 금붕어가 선녀로 변한 꿈 뜻밖의 미인을 만나 사귀게 되거나 오래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여 재탄생시킬 진조 어항 속의 금붕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꿈 많은 직원을 거느린 기업가가 될 아이를 낳을 태몽 개울이나 강에서 맨손으로 붕어를 잡는 꿈 맨손으로 붕어를 잡는 것은 재물운이 있으며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많은 돈을 벌게 된다고 한다 금붕어가 맑은 물 속에서 물방울을 곱게 짚는 꿈 멋있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한다 창조를 하게 된다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내놓는다 예쁜 금붕어를 어항 속에 넣어 기르는 꿈 미술 및 음악 학원을 차려 유경사업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애연용 동물이나 가정용품을 사가지고 온다 문화, 교육, 과학, 자선사업 등을 하게 된다 금붕어끼리 입맞춤을 하는 꿈 사랑하는 애인과 그윽한 단꿈을 꾼다 상봉, 합궁, 결혼, 결합계약 등의 길조이다 금붕어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는 꿈 사랑하는 애인이 관심을 하거나 등을 돌리게 된다 사랑을 찾아 가출을 한다 개천에서 큰 붕어를 두 손으로 잡는 꿈 사업상 돈을 벌거나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개울에서 붕어를 많이 잡아 집으로 가져오는 꿈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 딸을 낳는 태몽이다 높은 산 밑에 저수지에서 붉은 금붕어와 산새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놀고 있는 꿈 시댁 집안의 믿음이 대단한 장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뿌는 꿈 문과를 지원하게 되는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하나 듬직한 아들로 자라난다 금붕어가 물방울을 뿜어대는 꿈 신상품을 개발하여 호응을 얻어 대성공한다 금융어나 붕어 가물치 매기 등을 잡았거나 놓쳐버린 꿈 아들 태몽 금붕어가 맑은 물속에서 물방울을 곱게 만드는 꿈 아이디어 제품이나 신상품을 개발하여 크게 성공함 동어를 우물에 넣어 기르는 꿈 앞으로 전문직을 갖기 위한 학생을 특수 전문 과정으로 공부시킨다 사회과학연구원의 물적, 인적 투자를 하게 된다 동어가 흐르는 냇물을 역류하여 잡사게 올라가는 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힘차게 목적을 위하여 전진하게 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학위, 자격취득, 계약, 협격, 성공 등의 길조이다 동어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꿈 어려움을 해치고 목적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거나 어떤 계약의 성과를 암시 동어가 변해 잉어가 되는 꿈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익신 휴세한다 어항 속의 금붕어를 관찰하는 꿈 어항 속의 금붕어를 관찰하는 것은 예술, 작품으로 성공하거나 여지관을 많이 거느리는 기업가가 된다 어항 속의 금붕어를 가만히 들여다본 꿈 예술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여지관을 거느리는 기업가가 될 진조 금붕어가 맑은 물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회관에서 명화 감상을 하게 된다, 공연, 관람을 하게 된다 온 신경을 다 기울어야 하며 어항 속의 금붕어를 가만히 들여다본 꿈 예술작품으로 성공을 거두거나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직업인이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붕어빵을 사먹는 꿈 위장병이나 장애탈이 생겨 병원 출입이 찾아진다, 외행성 질환이 발생한다 커다란 붕어를 두 팔로 안고 있는 꿈 장래의 실력자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작가가 되거나 명예와 재물을 얻어 아들을 낳게 됨 냇가에서 붕어를 잡은 꿈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거나 좋은 혼차를 만나 장가를 들게 될 진조 태몽이라면 딸을 낳게 될 진조 개우가에서 붕어를 손으로 잡는 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장가를 들게 된다, 딸을 낳는 태몽이다 어항 속의 금붕어를 바라보는 꿈 장차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는 기업인이 될 아이를 낳는다 큰 붕어를 낚시로 잡는 꿈 재물과 함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는 의미이다 오늘의 붕어를 넣어 기르는 꿈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학원 등을 전문 경영하거나 투자하여 전문직을 양성하며 일상생활에서는 능력 있는 후배나 아랫사람을 두게 됨 붕어 요리를 맛있게 먹는 꿈 집안의 유행성 질환이 발생하고 우한이 들끓게 된다, 경마, 사고가 생긴다 길모퉁이를 지나치는데 붕어빵 헛떡이 생각나는 꿈 혹은 비슷한 꿈 고흘리고 심술 굳던 옛 추억과 향수가 잡힐 듯이 연상되며 지나간다 붕어를 잡아서 찜을 해 먹는 꿈 큰 병에 걸리게 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 금붕어를 사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온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하고 예쁜 딸을 낳는다 경사,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맑은 강에서 예쁜 부모가 놀고 있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는다 친구, 애인을 만나 즐거움을 갖는다 금붕어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을 보는 꿈 태몽으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큰 기업가가 될 아이를 인퇴하게 된다 금붕어가 땅에 떨어져 오왕에 집어넣는 꿈 태몽으로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월척 붕어를 두 팔로 안고 있는 꿈 태몽으로 장례의 작가가 되거나 명예와 재물을 크게 얻을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임산부가 한 마리의 붕어를 강에서 손으로 잡아 두 팔로 안고 온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장차 지휘와 재물을 겸비하게 되거나 책을 조술할 사람이 된다 메가족재미 금붕어 잠자리로 변해 벽에 붙어 있는 태몽 태아가 일찍 죽을 때까지의 생활환경 변화나 허무한 삶이 되어 버린 일승의 예지 임산부가 한 마리의 붕어를 강에서 손으로 잡아 두 팔로 안고 온 태몽 꿈 태어난 아이가 장차 지휘와 재물을 겸비하게 되거나 책을 쓸 사람이 됩니다 출판기 출판기